가연이의 브이로그 안녕 오랜만이죠? 저희는 아직 출발 전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네 오늘은 처음 해보는 작업이에요 밤샘 촬영 이게 어두워서 새벽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오후 7시 반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통으로 빌렸는데 거기가 영업을 하고 저희가 찍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반에 가도록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찍고 저희의 오늘 자켓 다시 오늘 두 번째 자켓이에요 끝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끝이 아니길 바라면서 끝내봅시다 의상실 제가 오늘 입은 의상이에요 내 의상 어딨어요? 저기 안녕 저 옷 갈아입고 왔어요 안 보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디어 갑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안녕 가연아 우리 이런 식으로 찍어볼 거고 저기 막 스킨테이프가 되어 있거든? 네 네 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찍어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음 음 이런 드레스도 완전 이쁘다 이거 나 앞에 딱 찍어야 되는데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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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음 음 음 자 보셨죠? 이렇게 유닛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단체를 찍을 거 같은데요 그 전에 좀 우리 썸녀에게 보여드릴 이제 사진을 좀 찍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저 뭐했죠? 첫 착 찍고 브이로그를 찍으러 갔대 두 번째 착으로 이제 한복하기 전에 사복으로 갈아입었고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비모호드틸 입고 온 거야 너무 더워요 저는 이제 둘째 착으로 갈아입고 가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경로로 가네요 화관을 하고 지금 약간 화이트 착이에요 퓨어 하죠? 화관도 했어요 지금 누가 찍고 있니? 누가 누가 찍고 있을까? 굉장히 신비로웁네요 되게 마술사 같아요 마법 지유언니가 찍고 있네요 거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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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태프분들입니다 저희 영상팀언니고요 지유언니가 모니터라고 있어요 영상팀언니 안녕 짜잔 써줄지 모르겠네요 이번 저희 세트이고요 예이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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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라 두둔둔둔딴 두둔둔 두둔 두둔 어머 언니 괜찮아요? 우리 여정이 멀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어머 너 누구니? 헉? 여기도? 어머 여기 너 거울의 방이에요 여기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볼게요 기대해요 썸녀들 아리오스 또 나타나 저는 이제 마지막 착장으로 거의 다 변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래요 갑시다 강렬해졌죠? 마지막 자켓입니다 저희 오늘 촬영의 마지막 컷 어디로 가요? 저희 갑시다 시원언니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가윤이의 브이로그 브이로그 아니 시원중이셨어요? 네 출연하게 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답니다 저희 이렇게 포토카드 한 장 두 장 세 장 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노력을 하시고요 지금 보이세요? 네 분이나 계세요 저희 두 명을 위해서 다른 필터 쓸 거예요 네 분 보이셨죠? 네 분 네 분 네 분 쓸 거 있어? 있어요 언니 얼굴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내보내죠? 언니가 있는데 그냥 이거 바꿔주세요 시연이의 발자취로 안 돼요 안녕 자 시연씨가 길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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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언니 머리 물이 많이 빠진 거야? 밝아진 거야 좀 밝아졌어 그니까요 이제 모르겠어 처음에는 굉장히 어둡 언니들 다 준비 끝났잖아 집에 갈 준비 너는 뭐냐 의리가 있는 아니다 그럼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여기 탈의 신호 들어왔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게요 저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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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